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오늘은 오랜만에 짱어를 잡으려고 원투낚시를 하려고 나왔어요 오늘 사실 낮에 또 낚시를 했었거든요 만약하면 이제 곧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낚시를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낮에는 부속섬 가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원래 가면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짱어는 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 안 자고 이렇게 또 낚시하러 나왔어요 여름 보양식 하면 짱어잖아요 제가 짱어 낚시를 꽤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짱어가 참 몸에도 좋고 좋은 보양식이긴 한데 잡는 것도 어렵고 요리해서 먹는 것도 어렵고 그래도 계속 도전해봐야죠 잡을 때까지 오늘은 꼭 장어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안 자고 나갔기 때문에 체력 보충이 아주아주 필요하거든요 우선 낚시 시작하기 전에 체력 보충이 필요하니까 익스트림 아르디니 한 포 먹고 시작해야겠어요 어우 쌍콤해 오케이 체력 보충 완료 자 그럼 준비해봅시다 오늘은 원투 채비에다가 짱어 바늘로 할 거거든요 원투 낚시는 이렇게 초반에만 할 게 많고 다 해놓으면 이제 던져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물론 그 신발이도 해야지만 아 오늘은 진짜 한 마리만이라도 보고 싶다 한 개는 2단 채비 하고 한 개는 1단 채비 하려고요 큰 낚시대에다가 2단 채비 하고 작은 낚시대에다 1단 채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항소개구리 저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많은 쌍님들이 지렁이는 그렇게 잘 잡으면 항소개구리는 무섭냐 했는데 아우 쌍님들 지렁이 워만하잖아요 항소개구리는 워만했어요 진짜 엄청 컸어요 항소개구리에 비하면 지렁이는 에이 아 해라 인마 아 제가 저녁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먹을 걸 좀 사왔죠 일단은 다 해놨으니까 좀 무게 하겠어요 원투 낚시는 묘음이죠 던져놓고 못 먹을 수 있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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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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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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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카 대카 근데 짱구가 이렇게 안 무거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 보리미알 보리미알이에요 보리미알 보리미알 하 하 보리미알 여러분 보리미알 얼마나 맛있다구요 이 정도면 사이즈도 좋네 근데 와.. 이 볼타고에 국숫이 됐노? 첫 번째 낚싯대도 한 번 봐야겠어요 뭐가 없네 이거는 와.. 많이 뜯어먹히네 이것도 갈아야겠어요 보리별이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짱어가 물면 엄청 체비가 꼬이거든요 말도 못하여 꼬여 보이거든요 짱어가 쏙 한 번 지나갔나? 와.. 보리별도 나오고 아르기는 먹어서 가야지 막 힘이 갑자기 막 아드라날레니 막 쏟고 있습니다 왠지 짱어도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있던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짱어는 가까이 있어요 제발 영어님 짱어 한 마리만 주세요 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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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 어? 안 가? 어? 무게가 애매한데? 아 뜯어먹고 있었구나 지뢰가 이만큼 넘었었어요 좀 더 기다렸어야 됐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던져볼까요? 그럼 한 방에 바늘을 먹을 줄 좀 몰라 오케이 이젠 입질 좀 한 세 번은 전자야겠어 양어는 입질이 이렇게 약하지 않고 이렇게 쳐박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저런 야근 입질은 빨리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쌩인데 제가 이제까지 장어 낚시를 한 열 번 정도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짱어가지고 영상으로는 한 두 갠가 세 개밖에 안 올라갔을 거예요 장어 잡고 싶어가지고 밤에 계속 출조했었거든요 이것도 갔다 저도 갔다 했는데 결국 장어는 무슨 예전에 해상 펜션 가가지고 완전 새끼 장어 그거 하나 본 게 다네요 장어는 잡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쌩님께서 원투낚시 언제 하냐고 또 댓글 달아주신 거 봤거든요 딱 원투낚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쌩님이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이젝스 한 번 나가본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원투낚시를 하시는 우리 엔정TV 쌩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낚시를 하시는 쌩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항상 댓글로 우리 쌩님들한테 진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투낚시도 맨땅에 헤딩하듯이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우리 쌩님들이 댓글로 되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쪼매 그래도 쪼매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쌩님들 채권 어 입질이다 알지 알지 좀 어 또 입질 아니 지금 좀 야근 입질이 지금 첫 번째 낚시대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짱우는 이렇지 않단 말이야 짱우는 쳐박아야 된다고 끄신바리 어 좀 쎘는데 쳐박진 않았는데 좀 쎘는데 네 좀 더 놔둬볼게요 입질이 탁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꽤 쎘어요 아 자꾸 지금 야근 입질이 계속 들어오네 아 지금 물 속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에 또 꼭 가버렸나 아 없다 여기는 다 뜯어먹었나 에이씨 많이 뜯어먹히네 지금 볼 때는 초날물이에요 제가 만조 때 도착했거든요 이제 초날물 됐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밑쪽으로 살짝 집어등을 켜놨거든요 밑에 지금 도구들이 좀 많이 집어가 됐어요 짱우가 정갱이나 새끼 고등을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대요 지금 그런 녀석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미끼를 직접 한번 잡아갖고 싹 손질해갖고 달아갖고 한번 던져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담가 볼까요 과연 입질 어 입질 바랐어 우와 넣자마자 잡았어 뭐예요 이거 우와 넣자마자 두 마리 뭐예요 고등은 새끼야 이야 뭐 넣자마자 놨어요 여러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죠 여기 혹시 고등어들이나 정갱이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그걸로 밑에 한번 만들어서 해보려고 다 들고 왔어요 첫 번째 낚싯대 고등어 두 번째 낚싯대는 지렁이로 해볼게요 이제 할 일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고등어 밑에 반응을 해줄 것인가 어 어 첫 번째 낚싯대 어 고등어인데 고등어 밑에 입질 들어왔어요 살짝 짱어인가 제가 짱어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막 찾아보니까 짱어 입질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오다가 갑자기 쳐방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장어일지도 몰라요 아 세 번째 입질 고등어 세 번째 입질 아 여러분 오른쪽에 지금 개찌렁이 달아 놓은 낚싯대는 고기가 지금 달려있는 느낌이거든요 아니야 그대로 짱어 가요 이렇게 뼈가 있으면 예민해서 뼈다 푼데요 그래도 지금 뼈 발라내고 있어요 이번엔 내가 뼈까지 다 발라놨으니까 더 좋아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건 이번에는 이번에는 있다 이번엔 그럼 해보자 여러분 오늘 장어 나올 때까지 안 갈 겁니다 저 완전히 열받았어요 야 너 고등어 먹을래? 아 버림을 줘야겠다 야홍이 이거 먹어 아이고 애기네 맛있게 물어 버림을 잡아놓길 잘했네 이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5시에요 짱한테 농락 당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와 진짜 오늘 아르기니를 안 먹었으면 이 시간까지 못 버텼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지금 괜찮아요 완전 지금 말짱합니다 짱한테 열보다 악하지 말짱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확실히 초날물대가 입질이 제일 많았거든요 중날물대고부터는 입질이 진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물 때 진짜 중요합니다 짱 여러분 온 것 같습니다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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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리다! 우와! 여러분 가오리예요 가오리! 언니 너무 귀엽다 야! 가.. 가오리입니까? 여러분 앵창TV에서 처음 나온 가오리입니다! 고등어 먹다가 딱 걸렸어요! 맛있나? 아싸 가오리! 오늘 밤 12시부터 낚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해가 뜰 때까지 열심히 낚시를 해봤습니다 뭐 실질적인 짱은 안 났지만 그래도 진짜 재밌게 했어요 마지막에 가오리까지 제가 앵창TV 우리 스윙룸들을 위해서 익스트림 전제품 15% 할인쿠폰을 가지고 왔어요 현재 여름맞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아르기니 제품은 최대 57%를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추가로 할인을 받으면 무려 72%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정말 덥다고 하니 익스트림에서 건강관리 꼭 잘 하시길 바래요 더 자세한 건 고정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스윙룸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스윙룸들 퇴근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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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